산업기술 교류의 장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&D 대전이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 대상 수여식과 해외 바이오 초청 기술 상담회 등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대한민국 30년의 산업기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식 전시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됩니다. 오늘을 넘어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KTEC 30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&D 대전 행사는 내일까지라고 하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